아니 발라줄게 잠깐 와보 싫어하니까요. 아니 와보 싫어하니까요. 아니 됐다고 내가 와보 싫어하니까요. 왁스 저 화장실에 있어요. 아니 왁스 많다고요. 아니 미션 주세요 주세요. 옛날 어린이들은 호환, 마마, 전쟁 등이 가장 무서운 재앙이었으나 그냥 불법 비디오를 시청함으로써 비행 청소년이 되는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. 두 편의 비디오, 사람의 미래를 바꾸어 놓을 수도 있습니다. 자 오늘 서울로 왔으니까 스타일을 또 해야 되니까 드라이 한번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아니 하지마 드라이 안 해. 아니 머리를 아니 드라이 난 원래 안 한다고. 아니 잠깐만 옆에 가. 아니 하지마 나니까. 난 드라이 안 한다니까. 아니 드라이 살짝만. 아이씨. 내가 할게 네가 왜 이걸 해. 아니 네가 디자이너가 뭐여. 아 비키라고 내가 한다고. 자 여기서 제가 포마드. 포마드 머리로 이렇게 멋있게 만들어 드릴게요. 아이씨. 으악. 아니 발라줄게 자랑. 아이씨. 와부 싫어하니까요. 아이씨. 아니 와부 싫어하니까요. 아니 됐다고 내가. 왁스 저 화장실에 있어요. 아니 왁스 맞다구요. 아니 지금 주세요. 이거 주세요. 아니 주세요. 자 포마드 머리에 바르는 거 머리에 발라준만. 아니 그러니까 이거. 포마드 포마드. 그 호랑이 그림 있는 거 보니까 지금 발에 바르는 거라고 이거 그리고 뚜껑도 엄청 오래됐어 아니 원래 이렇게 나오는 거라고요 아 니 머리에 바르라니까 보니까 아 앉아라 잠깐만 앉아라 아니 앉아라 봐봐요 앉아라 봐봐요 아니 앉아라 봐봐요 아니 머리 못 감아야 된다니까 아니 일단 앉아라 보라고요 아니 앉아라 보라고요 앉아라 보라고요 아니 앉아라 보라고요 아니 포마도 머리 바르는 거라니까요 아니 앉아라 보라고 아니 호랑이 그림이 왜 있냐고 아니 호랑이 그림이라니까 아니 아니 앉아라 보라고요 잠깐만 머리 발라준다니까요 아니 진짜로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서울 스타일로 머리를 만져줄 테니까 앉아보시라니까요 아 씨 아니 왜 못 믿으시는 거야 앉아보시라고 잠깐만 진짜 앉아? 아니 앉으세요 앉으세요 아니 근데 이거 또 머리 감아야 된다니까 아니라니까 이게 포마드 라니까 포마드 자 영어 아이씨 머리에 바르는 거야 머리에 머리에 바르는 건 아니라고 야 그냥 왁스 조금 바르면 된다니까 아니 잠깐만 앉아보시라니까 이거 내가 머리에 발라 이게 그러면 형은 머리에 바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이거 발에 바르는 거야 이거 무좀력 같아 생긴 거 자체가 진짜로? 아니 야 그러면 앉아보시라고요 내기 할래요 내기? 머리에 바르는 건 아니야 내기 하실래요? 이거 아니야 100% 아니야 아니 앉아보시라니까 내가 발라줄 테니까 그럼 머리에 바르는 거면 괜찮은 거죠? 아니 하여간 아니라고 머리에 바르는 거는 그러니까 머리에 바르는 거면 괜찮은 거죠? 머리에 바르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앉아보시라니까 잠깐만 바르는 거 아니야 아니 많이 가자니까 아니 그러니까 머리에 바르는 거 맞다니까요 근데 이하고 여기 여기 왜 앉아야 돼? 아니 그러니까 머리에 발라준다고 내가 아니 진짜 아니 포마드 머리에 바르는 거 머리 기름이라고요 아니 발라 그럼 아니 앉으시라니까 앉아서 발라야죠 앉아서 발에다 발라야죠 아니 앉으시라니까요 또 머리에 바르는 거 아우 못 넘긴다 진짜 시발 좀 나 아니 왜 이렇게 아니 왜 더 바르는 걸 아니 그러니까 형이 말하면서 말랐잖아요 이게 말랐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형은 그러면 형은 이게 머리에 바르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? 머리에 바르는 거 아니지 머리에 바르는 거면 어떡할래요? 아니야 자 대보세요 아니 생긴 거 자체가 아니라 아니 자 자 호랑이 그림이 왜 있냐고 자 갑니다 야 야 아니 왜 이렇게 아니 니가 내 미용사도 아닌데 내 머리를 왜 만들고 아니 그러니까 서울로 왔으니까 서울 스타일로 만들고 아니 서울이건 어디건 아니 왜 왜 못 믿을 거예요 아니 돌이 더 밟아 나 내가 발라줄게 아니 내가 발라준다니까요 좀 앉아 내시라고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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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포마드인데 왜 하하 나 미치겠네 진짜 이거 본드비스턴 아저 왜 아니 얼마나 멋있어요 잠깐만 있어봐 야 웃는 소리 아니 그냥 나는 형이 와 뭐 연남동 스타일로 어우 진짜 멋있는데 맹구 스타일로 만들고 있던데 아니 멋있어요 멋있어 진짜로 아니 이게 마음에 안 들면 나한테 얘기하시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아니 아직도 이게 머리 바르는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? 저 호랑이 그림이 마음에 안 든다고 아 참 나 진짜 야 호랑이 그림이 왜 있냐고 오 활났네 아니 브랜드 이름이죠 브랜드 이름 봐봐요 그니까 얼마나 멋있어 자 거울 가서 한번만 봐보세요 거울 가서 거울 거울 한번 봐보세요 마음에 들어요? 이게 네 머리네 그러니까요 발에만 쓰는 걸로 한 거 같은데 아니 이게 왜 발에 아니 무슨 본드처럼 떴잖잖아 지금 야 머리가 뒤로 넘어가지도 않는 머리가 왜 툭툭 발한 거 아니냐고 자 저기 봐주세요 자 무점량 모로카여 하하하하 무점량인지 알았다니까 이게 그럼 호랑이 그림이 왜 있냐고 저기 봐줘 아 비켜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이 아니 무점량 모로카여 아니 그니까 비키라고 빨리 씹혀 아우 가려 하하하하 아니 빨리 지쳐봐 아니 진짜 머리 바르는 거 맞아요 아니라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문혁양이라니깐 나 왔게 아니 빨리 bi켜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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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그 형 사실은 아니 저기 머리 바르는 게 하하하하 charge 야 누가 봐도 호랑이름인데 그거 아니냐고 다 알지 내가 아무리 청해도 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 머리 바르는거 아니라니까 무점장 맞다니까. 아니 그러니까. 아니 왜 못감게 하는데. 아 머리 맞은게 맞다니까 형님. 아니 머리 맞은게 맞다고요. 아니라고. 자 잠깐만 있어. 그대로 있어봐. 진짜 형. 뭘 하라고. 아니 잠깐만 있어. 자 이거 포바드 머리 바르는 겁니다. 제가 바르면 믿겠어요? 내가 바르면 믿냐고. 아니 이건 니가 바라보라고. 그러니까 왜 무점약이란 말이 어디 있는데 무점약이란? 아니 나 모르니까 내가 물어보는 거. 아니 무점약이란 말이 어딨어요? 아니 그러니까. 이거 호랑이 기름 같다니까. 내 발에 바르는 거. 이거 어디 그린데 바르는 거지. 이거 머리에 바르는 거. 너 빨리 바라봐 그러면. 잠깐만 여기 머리. 아 왜 사람. 그러면 이게 머리 바르는 거 맞으면은 머리 안 감을 거예요? 어? 머리 바르는 게 맞으면은 머리 안 감. 빨리 발라봐 그래. 아니 그러니까 머리 바르는 게 맞으면은 머리 안 감을 거냐고요. 아니 니 발라봐 그래 발라보면. 그러면은 믿을 거예요? 아니 그냥 발라봐 일단. 아니 이거 진짜. 돌겠네. 왜 이걸 안 믿는 거야. 자. 빨리 조금 말라 그래. 아니 그러니까. 자 됐잖아요. 나 머리가 짧으니까. 자 이제 믿겠어요? 더 빨리 가. 미치겠네 진짜. 아니 왜. 뭐라고 써 있는데요. 아니 뭐라고 써 있는데요. 봐봐요. 아 이거 머리 바르는 게 맞았나. 뭐라고요. 아 이거 머리 바르는 게 맞았네. 뭐라구요? 하하하하 dx 클래식 무슨 뜻이예요? 이거.. 클래식.. 클래식.. 빨리.. 포마드.. 머리 바르는 거잖아.. 나 머리 발랐잖아 형.. 머리 바르는 게 나는데.. 나 맞는 거 같은데.. 잘 어울리는데.. 자 몰카 아니죠 결론은? 머리가 그래도 올 때 오래간만 해봤는데.. 그래도 뭐.. 괜찮은 거 같은데.. 호랑이 기름 같은 걸로 바로.. 이제 의심하지 말게.. 약속 의심하지 말게.. 결국엔 머리를 또 감은 거예요? 아직도.. 발에 바르는 거라 생각하세요? 아니 너 아무리.. 아무리 생각해도 저거.. 발에 바르는.. 아니 뒤에는 뭐.. 머리에 바르는 거라고 돼 있는데.. 니가 조작으로 하는 거 같기도 하고 그냥 의심해가지고.. 괜히.. 뭐 첨소부터 치면.. 생각도 그렇게 해서든지 좀 가려워 머리가.. 아 막 똥팔이 지나가다 앉을 거 같아 줘봐 아.. 나를 믿으라니까.. 아니 빨리 줘 수건이나.. 자 그 수건은.. 멀쩡한 수건이었을까요?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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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수건은 멀쩡하지.. 냄새 안 가면 돼.. 아.. 안녕하세요.. 미키라이튼 조카 야야야야야야야온이에요 안녕하세요.. 저 유튜브.. 어..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누르셔요 이 끝! 선생님... 그길에 잘 훌륭하려али! 잘 훌륭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